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핵개발 포기와 국제사회 제재를 교환하는 이른바 비핵화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월 6일날 국회정보위 자유한국당의 간사로 일하는 이은재 위원의 발언입니다. 첫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위원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주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의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 등에 대한 국정원의 분석결과입니다. 그 분석결과 보고 자리에서 국정원은 제재와 비핵화의 교환이 불가능하다 점을 이은재 위원이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서 첫번째는 핵포기가 불가능하고 두번째는 핵 억제력을 계속적으로 강화해야 되고 세번째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강화를 통해서 국방건설의 목표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보고하고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이은재 위원은 북핵협상과 관련해서도 국가안전과 미래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북한 당국자들은 경제 제재와 핵의 교환 방식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다음 질문은 비핵화에 대한 환상입니다. 비핵화에 대한 환상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방선거 승리와 같은 엄청난 정치적 이득을 구하고 근거없는 환상을 또 근거없는 북한측의 약속을 미국측에 전달해서 한국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얻은 것은 없습니다. 한국은 최대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북한은 자신이 보유한 핵무기를 기정사실화했고 한국과 미국 사회의 간격을 상당히 벌려놓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논리적인 추론만으로 보면 처음부터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했습니다. 김정은은 김씨 왕조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 모든 부분의 최우선과제입니다. 체제 유지를 위한 유일한 안전판이 핵무기이고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25년 동안 투자를 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수십만 명이 굶어죽는 고난의 행군 속에서도 핵개발의 포기에 대한 야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2017년 6차 핵실험을 통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성공시켰고 드디어 핵무력 완성이라는 그런 성적표를 손에 얻게 됐습니다. 그렇게 얻은 핵을 김정은이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런 환상을 누가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인 고려, 정치적인 이득에 대한 그런 생각, 이런 부분들이 끼어들면서 국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이른바 중개자로는 역할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미국을 협상태율로 끌어냈습니다. 대북 접근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대단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으로 비핵화 전략은 선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목해야 될 일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은은 자유한국당의 이은혜 위원에게도 보고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간사인 김민기 위원에게도 비슷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김민기 위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주 중요하고 놓치기 어려운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가 하니까 비핵화 협상이 진척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북 제재 해제를 넘어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보장까지 담보해 달라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고 국정은이 본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그냥 대북 경제 제재 해제뿐만 아니고 종전선언은 물론이고 평화체제 보장까지 해달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미국이 대북 정책을 철회하면서 동시에 종전과 평화협정이란 두 부분을 동시에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결국 북한 당국이 핵을 바탕으로 한국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입니다. 결국 그들의 대남 전략은 1단계에서는 종전선언이고 그 다음 2단계에서는 평화협정체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반도에서 미군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2018년 한 해 내내 똑같은 주장을 누가 했습니까? 문 대통령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다니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 유사한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 사실을 한국인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위장평화공세를 앞세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적화에 대한 꿈을 접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잘 알고 결코 공산주의자들은 바뀔 수 없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핵을 확보한 것도 단순한 체제 유지에 그치지 않고 낮은 연방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대남 적화 전략의 일환으로 그들의 핵을 사용할 것이다. 그 점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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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